이번 아님 망고 추천도서는 수험 적합도가 역대급입니다. 그냥 책 한쪽 북 찢어서 시험 지문으로 낸다 그래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예요. 아마도 저자분이 수능 핏살리트 시험 출제위원으로 자주 참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추측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책이냐? 최훈 교수님이 쓴 1페이지 철학 365입니다. 제가 이전까지는 위험한 철학책을 추천했었거든요. 근데 이후에 최훈 교수님께서 2020년 12월에 철학종합상식교양사전이라고 부를 만한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. 한 페이지당 하나의 철학적 개념, 철학자, 철학사, 생각법, 재미있는 철학 TMI 등 아주 다양하게 다루는데 이건 뭐 하나하나가 다 출제해상 주제예요. 아니면 출제됐던 주제거나 게다가 지문서술 마저도 시험 지문서술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수험 적합도가 매우 높습니다. 실제로 아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출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길래 제가 이 책 추천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면서 역인하게 써먹으시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최훈 교수님이 쓴 이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. 이 최훈 교수님에 대한 제 애정은 좀 각별한데 그 이유는 제가 논리적 사고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이 논리는 나의 힘을 읽으면서 붙어있기 때문입니다. 또 이거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좋은 논증을 위한 오류이론 연구란 책 이거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책을 두 권 샀죠. 이 책이 지금은 절판되고 중고서점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얼마냐? 최저가가 7만6천원이에요. 제가 강사 저자를 은퇴할 때 이 책을 팔 예정인데 그때 더 비싸져 있기를 소망해봅니다. 하여튼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해왔는데 그 중 수험생에게 딱 한 권을 고른다면 다양한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둔 1페이지 철학 365를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. 단순한 독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대비 최고의 읽기 자료라고 생각하세요. 뭐 학원 강사나 모의고사 제작업체에서도 배경지식 도서를 만들잖아요. 그런 것보다 이 책이 더 저렴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우수할 겁니다. 특히 철학 지문이 어려웠던 학생들 꼭 보세요.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중학생이나 고1 학생 혹은 그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붙어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책이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가족끼리 이 책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도 좋아요. 뭐 이후에 불편하면 따져봐, 논리는 나의 힘, 변화사 논증법 등을 읽는 것도 좋고요. 논리학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로서 대중들이 쉽게 논리학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중간중간 위트도 넣어가면서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상 책 저자분이나 출판사로부터 1도 받지 않고 오직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는가만을 기준으로 책을 추천하는 이혜황이었습니다. 강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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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추!